유튜브스타 이lam 유튜브좀 유튜브 quotidian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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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유튜브 오늘의 뭘 덥채비언은 바로 아 텐션이 너무 높다 갑자기 너무 높다 오늘 왠지 텐션이 높아지는 날이야 오늘은 다음 판테온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개쌉 후구가 된 판테온 과연 타버렸으면 어떻게 될지 너무 되어도 궁금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잘로는 여기다 걸어들어 두도록 할게요 개쌉 돌려내게 콩콩이 만화수단팔찌 기미남 주문자결 시간외국 물량 비스켓 배달 들고 하이텐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하자면 텐션이 낮아질수도 있어요 가자! 됐다 됐다 원래가 안걸려 x2 뭐야 니달리야 상대? 니달리 이 녀석 한 대 더? 아! 좀 아픈데? 나랑 놀자 슉! 킁킁킁킁킁킁 한 대 더? 한 대 더? 슉! 킁킁킁킁킁킁킁 한 대 더? 한 대 더? Uh 정 I'll take care of the update 남자는 W선 말하고 아아아아! 남자 포기 오늘부터 남자 포기하겠습니다 비스캣 먹어주고 휘점만 해야지 나 이 안 찍어 나 이 안 찍어 빡쳤어 갑자기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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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와봐 웃어 웃어 웃음이 나와 이 찍어야겠다 어 바로 포기 야 2랩 따위가 어디서 4랩 한 대 깜쳐 내가 너보다 이론상 두 배가 세 우와 싹 한 대 더 와봐 호호 음 죽어 어 오늘 진다 와봐 내가 질꺼 사람은 말이야 원래 지면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 원래 그런 거지 인생 세웅지마 인생은 세웅지마 어 인생 무상이여 갱오면은 뒤져야지 진짜 남자답게 지금부터 텔론답게 플레이하겠습니다 헬로는 쫄지 않는다 알롤롤롤롤롤롤 와봐 와봐 내가 쫄거같아 와봐 와봐 맞짱까 맞짱까 그냥 맞아준다 이거 스킬 안피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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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바 이 ㅅ 이 ㅅ 이 ㅅ 이 ㅅ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핫 남자는 뭐다? 빠꾸없는 거야 éner에도 와 와봐 와봐 이형은 레벨링해서 쫄지않는다 그냥해그냥해 남자는 쫄etzt x2 야 나 쫄면 잇까 니달리 안오나? 네ue 간다 간다아아아아아 빠꾸 온라 내기 태워 봐라 하하 폴허하고 갈라악 이거지 킹데드 와! 와봐! 와봐 이 형은 레벨링해서 쫄지 않는다 그냥 해 그냥 해 남자는 쫄지 않아 쫄면이니까 니 달리 안오나? 간다!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빠꾸어 온라 들이켜! 아라! 하하! 아아아아아아아아 가라아아아아아 이거지! 어.. 승리의 비즈켓? 냠냠! 탁! 남자의 템들이 보이죠? 남자는 빠꾸 없다! 가끔 남자는 누물을 흘릴 줄 알아야지 응 좋았어 이렇게 가야지 사나이는 세번 우는거야 오늘은 세번 울어야겠어 오늘 텐션 좀 이상하죠? 저 지금 약간 빡쳐있는 상태여가지고 화를 내야되요 화를 제가 지금 제 화를 분출하지 않으면은 아래나 아니면 위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지금 이 목소리로 지금 분출을 하고 있는거야 알았어? 어딨어? 아 빡치네 갑자기? 이달리님 어딨어요? 어? 제 화를 분출하게 해주세요 만나면 바로 그냥 지금부터 생각없는 플레이에 텔룸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답게 총검가자 응 안가 여 뜨세요 남자 포기할게요 그 총검 그 고간에 다세요 그냥 남자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달리 왜 안와 졸몬가 진짜 나랑 놀자 똑같은 창 창남 창 알았어 그러면은 어 창은 창은 영어로 스피어니까 스피어보이 스피어 걸로 하자 야 같은 스피어보이 스피어 걸 끼리 그것도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 아 이 자식이 좀 던질 줄 아는 놈인가 일로와 내 눈물을 받아라 아이씨 내 눈물을 치료해 줄 사람 어디에 험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험나 더 뒤졌어 이제 이 자식이 나랑 맞짱 뜨자구 일로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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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일로와요 안가 포기 OHO 남자는 딱도 안올! 딱도 안 Alert 판테온 하세여 aire 내 창이 조금 더 강했다 아 여기서 noch 팩트 정리 달리는 창만 가지고 있구 판테온은 방패까지 가지고 있다아! 아하하하하하하하 이제 남자 없는 딜교 남자 없는 딜교가 아니라 진정한 남자의 딜교를 보여주지 진정한 남자는 신속의 정화를 간다 원 투 쓰리 포 차 차 차 나 코리코리 개꿀 어허 나의 무서움에 쫄아가지고 니달리 어디론가 이민간것인가 그냥... 아예 그냥 딴데있네 이달리는 라인전을 포기했다 현재 그녀의 레벨 6이네 미쳤는데 진정한 남자의 승리 역시 역시 이제 여신의 눈물이 아니라 팔 태어내는 눈물로 바꿔주세요 알겠어요 여신이 아니야 빵의 눈물이다 이거야 너희들이 빵의 눈물을 알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고 장발장같은 녀석들아 흐악 쵹쮸 좀 높죠 제드립이 좀 하이 합니다 왜냐면 드립은 하이항 crashes 드립 해야 하기 때문이지 tenant ㄵ ㄱ 네가 그 큐를 쓰길까지 난 기다렸다 이거야 가자아아아 아이고 빠꼬깨 이쯤이다 벤다 이어그레마타 궁 가자아아아아악 이 자식이 이 자식이이이이이이! 어 다 도망가 다 도망가 나의 무서움에 도망가면 쉬아 이쪽이야 이änge아 이쪽이야 스킬 안쓰네 이 자식이 이 자식이야 쩝 저리가 맞짱깔래? 맞짱깔래! 나 잠깐야 죽어 이씨 넌 이미 죽어있다 어디서 갓텔러한테 오는거야 왜 보지마 어? 내 지금 아드레날린이 굉장히 분포해있는 상태라고 내 유통기한이 오기전에 이 게임 끝내겠다 이거야 나에게 침착함이란 없어 오직 아드레날린만 분출할 뿐이야 해볼래? 해볼래? 해봐! 해봐 그냥 해봐 해봐 아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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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잘하는데 아드레날린이 이달리에서 어샔하지 않나? 없네 이게 실력이지 이게 실력이야 여기가 아무리 분노가 차있어도 내 손은 침차게 쩔어있어 알았어? 와 와 와 와 com on my baby Hijiya 평타 오케이 막타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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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내 분노다 내 분노로 가득 찬 힐이다 알겠어? X떼 내가 날 언제 나오냐고 끝났어요 흐흑 다행이다 히히 무슨일 있었나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만 평온한 노래를 들으면서 영상감인걸로 하자 아 그동안에 묵은 때가 모두 없어지는 느낌이야 하아 너무 화가 났단말이야 하지만 이겼어 안태원하세요 빠잇